니가 웃기나? 니 혼자 놔두고 갔는거다. 엄마가 니만 놔두고 갔더나? 뭐 알았다. 세진아, 어머니 괜찮아요? 비눗물이 떨어져서 옷에 묻잖아요. 그럼 비눗물 얼룩이져서 옷 버려야될 수 있는데 괜찮아요? 괜찮아요? 어머니 비눗화물 속에 개별화성제가 굉장히 많이 들어있습니다. 97% 그래서 그 세진아 비눗물이 얼굴에 묻으면 주무스진 걸릴 수 있는데 괜찮아요? 괜찮아요? 세진아, 오늘 혹시 집에 가봤고 얼굴이 간지러워서 막 긁었는데 껍질 벗겨지잖아. 너무 놀라지마라. 주무습지이다. 약바로대로 오일이 있으면 나왔누다. 알겠지? 괜찮아요? 딱하고 아버님 사진 찍습니까? 아버님 사진 찍습니까? 그 대강선 보다 정변이 안 나왔습니까? 빨리 옮겨요 여기에. 여기 천턱비 있구만. 나방도 뭐 그렇게 큰 거두고 왔어. 가려 혹시 시원한 얼음으로 있습니까? 얼음 뭐라겠어요? 앞으로 당기고 아버님. 조금만 더 당겨줘요. 앞에 뒤에 안 보이잖아요. 됐다. 세진아. 아빠 보고 딱 서라. 여기 딱 서라. 그렇지. 해보자. 간다. 응. 이거 와이카라 옴마이까지. 희안하네 이거. 아저씨 힘이 다 빠져서 다시 넘치. 간다. 왔다 보고. 간다 세진아. 아저저저저저저저저 이거 미안하네. 아니 아저씨 지금 오늘 보면 네 번쩌나 쓰러질 것 같았어요. 어머니. 두피를 보호했습니다. 제가 마치지마. 마치지마. 개밀할 수 있는데. 제가 제일 빨리 잡아서. 머리카락이 이거 붙었는데 이거 집에 가서 요만큼 밀어뿐 있어. 두피는 괜찮다. 세진아. 아빠보고. 간다! 가자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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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엠콘! 이거는 재방송! 이거는 보라스요! 이거는 원 플러스 원이요! 이거는 더비요! 아버지 사진 찍었으니까 그래서 생긴 들어가 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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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5 1 치고. god. advisor 요렇게 요렇게 요 상태